여기를 치러 오셨잖아요. 이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경기가 어떤 거였나요? 첫 번째 유성구촌 홍영래 선수랑 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 서로 너무 잘 아니까 같이 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오늘로써 국가대표로서 베트남에 가시게 됐는데 앞으로 레슬링 선수로서 목표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자 레슬링이 리오올림픽 출장이 한 명도 못 나가서 좀 안타까운데 이번 계기로 더 여자 레슬링을 발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힘든 경기 치르신 제주도총의 엄지은 선수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총의 엄지은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66kg급 이제 결승전인데요. 그레코 로만영 창원시창의 오상훈 선수와 울산 남구창의 정지현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강한 기본기와 탄탄한 스탠스로 결승전까지 올라온 오상훈 선수고 또 정지현 선수라고 한다면 이 커리어에 있어서 최정점을 찍은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네 오상훈 선수 아주 안정된 경기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정지현 선수 심지없게 사실 올라왔어요. 중결승전에서. 자 여기 경기의 승자는 지금 1회전에서 탈락한 삼성생명의 유한수 선수와 최종 선발전을 거쳐야 되는데 경기가 끝나고는 30분 후에 최종 경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오상훈 선수의 경기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 중계를 통해서 지켜보셨지만 정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윤상균 선수를 9대0 테크니컬 포위성을 거두고 올라왔고 이후 4강에서 최기욱 선수를 6대3으로 힘겹게 역전승을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오상훈 선수 보면 스탠드 자세를 보면 아직도 자세가 흩뜨리지 없이 안정돼 있어요. 양순서 치열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오상훈 선수에게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정지현은 파테르 공격을 선택합니다. 정지현 선수 여기서 첫 번째 패시브 공격 득점을 해줘야죠. 정지현 선수가 일단 아테네 올림픽 이후에 주침했습니다만 리우 올림픽을 그만큼 욕심낸다는 것이 지금의 플레이에서도 보입니다. 정지현이 위쪽에서 잡 안했습니다. 허리 쪽에 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올립니다. 오상훈 버티고 있는데요. 굴려줘야죠. 왼쪽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정지현. 하지만 빠져나가는 오상훈. 오상훈 선수 방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오상훈 잘 깔아앉고 있습니다. 들어올렸습니다. 정지현 만만깁니다. 예 4포인트. 아 정지현 선수 그라운드 공격 살아있네요. 살아있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지현. 네 백전노장 정지현 선수. 완벽하게 들어서 4점. 아주 깨끗한 점수입니다. 오상훈이 오늘 그라운드에 있어서는 전혀 밀리지 않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완벽하게 들지 않습니까? 티를 완벽하게 등을 쿡. 아 찍는 4포인트.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지현 선수가 이 격렬한 결승전 과정에서 지금 입 안쪽에서 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머리에 부딪힌 것 같아요. 치아가. 하지만 정지현이 일단 그것을 뒤집어내면서 점수가 4대0 큰 점수로 앞서 나갑니다. 정지현. 오상훈 선수 급하시겠지요. 남은 시간은 이제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1회전. 하지만 오상훈 선수도 배터리 공격을 하면 충분히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가진 선수예요. 오늘 돌리기로 득점을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여기서 점수를 뺏긴다면 아주 긴장이 될 것 같아요. 4대0. 강한 힘 대결. 그렇지요. 패시브 하나 따지요. 정지현이 패시브를 얻습니다. 그리고 오상훈은 파테로 공격을 선택합니다. 모든 관중들도 숨을 죽이고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자분들도 참 많이 오셨어요. 오상훈. 오늘 이 과정에서 많은 득점을 냈습니다. 오상훈 선수 압박을 해야죠.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두고. 압박을 하고 탕겨줘야 되죠. 다리가 넘어갔습니다. 들어올립니까? 정지현. 정지현 깔려서 들어올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상훈. 더 압박을 해야죠. 더 당겨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 왼쪽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시. 정지현 선수. 아주 방어 기술. 보십시오. 다리가 완전히 가로쪽으로 완전히 들어왔어요. 다리가. 버텨냈던 정지현. 무릎이 어깨까지 들어왔어요. 남은 시간은 5초입니다. 1회전. 오상훈과 정지현. 여기서 1회전이 종료가 됩니다. 정지현이 한번 크게 뒤집어내면서 이제 점수를 4대0 큰 점수를 한 번에 얻어냈는데요. 정지현 선수. 매트가 벌어졌어요. 안쪽이. 발목이 들어가면 발목 부상이 생기죠. 지금 이창권의 설 의원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매트 사이가 지금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부상 방지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메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격렬한 경기를 펼쳐주고 있었어요. 양 선수. 매트가 벌어지면 발목이 매트 사이에 들어가면 골절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매트가 밀릴 정도였습니다. 정지현 선수. 들어 던지기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들어 던지기는 정말 명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왔었습니다. 또 많은 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데요. 2회전이 시작됐습니다. 홈 코너에 여전히 오상훈 그리고 처음 코너에 정지현. 점수는 정지현이 4대0으로 앞선 채로 2회전이 돌입합니다.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정지현. 하지만 오상훈도 밀리지 않습니다. 양 선수 모두 파태로 자세를 조금 더 취하는 기회를 노리고 있을 텐데요. 말씀해 주신 이창근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이 강한 스탠스로서 몰아붙이고 있는 오상훈입니다. 안쪽에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트위기. 밀고 들어온 걸 중심을 옆으로 치면서 2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정지현이 2점을 더하지만 또 다시 한 번 뒤쪽으로. 4점이 선언됐는데요. 경기 10대0 되면서 경기는. 그리고 점수 10대0. 테크니컬 포효성으로 경기는 종료됩니다. 정지현이 2번에 들어 던지기로. 10대0 테크니컬 포효성. 그레코 로만영 66kg급 결승전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는 쿼터를 따는 유한수 선수와 최종 평가전을, 최종 선발전을 기다리게 되겠습니다. 유한수 선수, 정지현 선수. 핑 매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사실상 올림픽 경기나 다름없습니다. 뒤로 넘겼던 이 장면에서 처음에 4포인트를 가져갔고요. 유하수 선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고. 네. 지난 연도에 라스베게스젤린 세계 선수권대에서 은메달을 땄고. 네. 정지현 선수. 작년에 인천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을 땄고. 네. 아탄에서 금메달을 땄고. 두 선수 캐리어 만만치 않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뭐 오상훈 선수도 비록. arena 조정 조정수입니다.